그러면 지금 몇 시에요? 나 지금 고기만 2시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역할은 백정으로 한번 하세요 너 지금 다 고깃집 사장같아 몇 gram 필요하세요? 구이용? 가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? 얜 너 굉장히 프로페셔널 하는 것 같아? 하는 거 봐 굉장히 아니 나 고기만 쓴다고 생각했어 이게 뭐야 오늘 우리 안터지게 해보자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근데 한 테임만 받아도 4개 다 어떡하지? 큰일 났네?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일 우리 다 없는 거 아니야? 첫 차 타고 그 생각은 들어 여기 한국이니까 도망가기도 우리 안 될 것 같아 난 이미 틀렸어 여기 한국이, 닭 Raphael 일정하게 돈을 nominations 항씨에 만한 건 BIG ABS 떡갈비만 terug 응 진짜 소감 ve다 Bruno jud유 세 여 permitir ter 2019 intern 말 김 세 어 jal 게임 定